아래. 살짝 쫄깃쫄깃쫄깃. 먹다 보니까 금방이네. 딱돔. 딱돔 부위. 이거는 진짜 맛있대. 아까 바늘 삼켰나? 됐지? 있어? 아니, 바늘이. 그래, 그거 낚시로 잡은 거야. 야, 이게 많아도 문제네. 그렇지? 자, 이거 해놓고. 놀래미. 이게 많이 잡아도 문제네. 그러니까, 손질이. 회로 먹어도 참 맛있는데. 그렇지? 응. 이거 작아 봐, 이거 봐. 작아서. 비늘이. 비늘이? 어우, 놀래미 살이. 이렇게 먹기가 아깝다. 그렇지? 오빠, 회로 먹고 싶어서. 딱 그 먹고 싶다기보다는. 왜? 회로 먹어도 맛있겠네. 야, 이거 봐봐. 우와. 이거 아나콘다 아니야, 아나콘다. 이거. 어휴, 옥스. 뭐야, 이. 야, 야. 야, 야. 우와, 대박이다. 야, 다 한 거 아니야, 이거. 야, 개수. 이 말해. 개수. 개수. 야, 이게 장어야. 오빠 놓칠 것 같아. 이거 봐. 이게 왜 이렇게 두껍냐, 얘는. 이거 좀 이렇게 잡아주면 안 돼? 음. 잠깐만, 장갑을 끼고. 아, 이게 너무 커서. 아니, 맨손이니까 장갑을 끼고 올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알았어. 내가. 본의 아니게 짝짝이 이렇게. 아, 지금 잡아봐. 아, 기다려봐. 침착지. 아, 진짜. 알았어, 침착지. 우와. 우와. 잘 봐라, 나 진짜. 면 조용히. 우와. 진짜 크다. 그런 건 진짜 사 먹는 데서도 잘 못 봅니다. 진짜 크다. 그치? 그럼 이거 등뼈를 발라야 되거든, 지금? 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디로 갔어? 이거 가서 이거 잡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평평하게 해줘? 평평하게 했는데. 아, 잘린다. 이만큼 구이? 응. 응. 그래서 저기다 소금 뿌려서 일단 소금 뿌려 놓고. 아. 체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오빠 손 조심해, 반대로. 계속 반대로. 반대로 그래, 반대로. 좀 살을 날리더라도. 그럼. 뼈가 진짜. 미친 뼈 이거. 이거 등뼈 봐봐. 엄청 크다. 이거 이따가 탕에 넣어. 탕에? 어, 그래. 뼈는 탕에 넣어야지. 어떻게 심심하면 전복이나 저 바다 해서 먹을래? 버터? 전복, 그래. 전복 먹자. 숟가락 좀. 야, 이게 먹을게 많아도 문제야. 엄청 세다네. 예, 예. 우와. 우와. 진짜 한 번 더 잡았다니까. 그치? 칼이 들어가는데 딱딱하니까. 그 위에다 넣어. 위에다? 어. 한 마리씩 먹으라고. 자, 이거 하나. 이렇게 한 마리씩 갖다 주자. 가, 사연아? 아, 같이 가? 나 이렇게 하고 가라고? 나 이 미친 여잔 줄 알 것 같은데? 저 여자 뭐야. 미끄러워, 사연아. 미끄러워? 네. 알았어. 천천히 따라갈게, 그럼. 식사하셨어요? 어, 안녕. 굶고 있어요? 아니요, 먹었어요. 저희 다 잘 먹고 있어요. 뭐 먹었어요? 저희 일단 쑥떡이 너무 많았고요, 양이. 쑥떡. 쑥떡. 이거 뭐예요? 대박 사건. 감사합니다. 장어다. 자, 이거 봐. 어떡해. 여기 장어, 장어 온 적 있어? 나 완전 처음이야. 이거 손질 잘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아시죠? 네. 잘생겨서 주는 거야,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쪽도 하나. 오빠, 나 여기 오는 길에 힘 다 빠졌어. 너도 이런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마스크팩. 아무튼 잘 드시고. 감사합니다. 파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파이팅. 장어 먹고 파이팅. 조심해. 손발에 뭐 좀 놨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까 그거. 아, 깜짝이야. 왜 이래? 약해졌어. 아, 진짜로. 그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등으로. 이거는 등으로 해도 돼요. 이거 등으로 이렇게 따서. 이렇게 펼쳐서. 껍질은 뭐 안 해도 돼요? 껍질 필요 없어. 그냥 내장만 빼서 구우면 먹어도 돼요. 맛있어요. 되게 눈싸움 하시는데. 아, 너무 긴장했나 봐, 내가. 이번에 너무 꽉 쥐고 있어서. 맛있게.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옷 뭐예요? 아, 옷. 나 이거. 모기, 모기. 만들어 줬어요, 드레스. 모기장으로 만든 드레스. 아, 진짜. 제가 모기 알러지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향을 피우고 있으니까 돌아다닐 때 편하라고 이렇게 목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하나 해 입어. 모기 알러지 있어? 나는 생긴 것 같아. 너는 모기 알러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 너 모자를 써라. 뒤에, 목 뒤에 물리는 거 아니냐? 얼굴은 좀 나오게 해. 오빠 싫어하잖아, 모자 쓰는 거. 조금 이렇게 이마까지만 써. 이거는 집에 가져가야 되겠어. 오빠가 처음 만들어 준 옷인데 버리고 갈 수가 없네. 애들은 보여주지 마. 애들? 우와. 불 더 안 넣어도 되지? 응. 넣지 마. 자, 일단 해 봐. 잘라 봐. 어? 잘라 봐. 진짜 잘 익었어. 진짜 잘 익었어. 우와. 고구마. 아우. 어때? 우와. 향도 좋고 있는데. 진짜 맛있다. 불 향이? 응. 진짜 잘 익었어. 응? 잘 익었어. 응? 볼에 그렇게 했는데도 쫄깃쫄깃하셨죠? 응, 쫄깃하고. 아. 마늘이 크게 들어가는 게 더 맛있다. 그치? 응. 중간에 씹혀. 푸덕푸덕한 게 없고. 푸덕푸덕한 게 없고. 푸덕푸덕한 게. 근데 부드러워. 신기하네. 너무 맛있는데? 응. 진짜 맛있다. 지느러미가 있어서 안 잘라나 봐. 어이없다 진짜. 맛있어. 다음 코스는 뭐야? 응? 다음 코스는 딱돔. 딱돔. 와. 놀래미구이? 놀래미구이? 응. 아니면 튀기자. 여기 식용유에 부어서 튀김 되잖아. 응. 밀가루나. 없어 그런 거. 튀김가루 있으면 참 맛있는데. 이건 없어. 식용유 줘봐. 잠깐만. 고. 됐어 돼. 이제 넣어도 될 거 같아. 어. 넣어. 아. 넣어. 넣어. 기름 더 넣어야지 약간. 자. 들어가. 들어가. 야 오늘 못 먹어서 힘들었었는데. 내려가. 첫 끼를 너무 세게 먹는데. 첫 끼가 지금 몇 시간째 이어지겠는데? 프랑스 사람같이. 간장 양념을 주네. 위에다가 이렇게 살 뿌려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당장 양념을 살짝 끓여야 돼. 부러지면 부러지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그런 건데. 숟가락 도와줘. 옳지. 됐어 됐어 됐어. 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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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뺨어. 됐어 놔 놔 놔.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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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됐어. 너무 과하지 않게. 살짝만. 응. 그렇지. 뜨거워? 쓰였을 거야? 어때? 맛있어? 놀람이 살 탱글탱글하지? 엄청 고소하고 부드러워. 네. 세상에. 진짜 너무 맛있다고. 맛있다. 놀람이가. 야 이 놀람이 아무것도 아닌 생선 같았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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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이가. 이야 이 놀람이 아무것도 아닌 생선 같았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맛있다. 맛있다. 이건 또 얘랑 맛이 틀리네. 어? 얘는 엄청 고소한 맛이고 얘는 살짝 살짝 담백한 더. 맛있다. 근데 이 생선이. 응. 단점이죠. 뭐? 먹어도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생선. 안 돼. 자야지. 먹으면서 소화가 돼. 아. 음. 고마워. 이거는 진짜 떼어도 먹어도 되겠다. 이거 덕분에 단백질 섭취를 엄청 맛있어. 생선은 살도 안 쪄. 음. 뱃살이. 응. 부쩌리다. 이렇게. 엄청 맛있어. 음. 이거 맡기자. 음. 음.